여러분들이 히트곡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괜찮아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달려와. 열수만 해볼게요. 애들 얘기 좀 보세요. 어디가 앞이에요? 여기 이렇게? 들어와. 큰 카메라로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여요. 몇 촬영인지 몰라.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임의로 나오면 무섭다니? 일주일자. 일주일자. 일주일자 하고 봐요. 저 우리가 붙는 데서. 유나야! 유나야 움직여! 빨리! 여기 아닌가? 이렇게 시간 많이 안 들어요. 그렇죠. 두 줄이잖아 애들아. 아니야 아니야. 센터가 어디에요? 센터가 어디에요? 야 연습인데. 위 아니에요? 너 여기 맞아? 어 여기 맞아. 왜 이래 대형님? 얘들아 무조건 나오면 무조건 일주일자. 일주일. 언제야 이거. 뭐야 어디야? 야 이건 너무 했잖아. 너무 옛날에 오래. 연습이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하세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어디야 나. 너 거기야. 좀 들려도 돼요. 연습이니까. 나 못해. 처음 듣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1절 1절. 1절 1절. 너 뒤로 가라. 야 이거 토탑이네. 여기 왜 없어요? 맞아 맞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나왔고. 연습이니까요.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알아라 알아라. 조언을 말해봐. 1절 1절. 1절 1절. 아니 이트복이 진짜 많다. 너무 많다 이트복이. 줄 왜 이래. 참 이상한데. 여기 왜 세 줄이야. 그 줄이잖아 이제. 아니 줄이 뭐. 두 줄 아니야. V이자. 아니에요 V이에요. 왜 이래. 원래 리허설은 그냥 살짝 하는 거예요. 1줄 1줄. 와. 어디야. 망이다 이거. 지금 실전도 아닌데. 아 여쪽이 막 줄이가 째을 거 봐. 제가 잘 모르겠어. 저쪽은 너무. 여기 여기 여기. 지금 1분간 높은 거 아니야 저쪽은. 여기 여기 여기. 서로와 반대로 돌고 이래. 유단희. 여기 써져님. 너 왜 좀 뒤로 오자. 정말 누가 봐도 연습같죠? 아니 맨날 저쪽만 이렇게 붕기냐. 1철 아닌가? 1철 맞아. 그쵸? 아 나 여기 와. 저로 막 저로 노는데 막 부딪치고 이러네. 1철. 내가 계속 뒤로 오자. 저쪽은 저렇게 붕기냐는? 아니 야 이쪽으로 좀 분양해. 줄 바꿨잖아. 줄 바꾸는 거잖아. 교차잖아 교차. 언니 여기 나가는데. 야 너무 다 세대야 거기는. 여기다. 여기 1철 맞지? 이번에 1철인가 봐요. 너 어디야? 너 여기 여기 여기.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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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 노래 안무 없이 활동했어요? 유나수 형이 여기. 아 너무 어려워. 나 깜짝 밴붓이야. 이게 뭐야? 미스터 미스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노래 뭔지 몰랐어. 태현이 형 한마디 하네요. 뭐라고요? 이 노래 뭐야? 이 노래 뭐야? 이 노래 뭐야? 이 노래 뭐야? 처음 들어본 노래야? 이 노래 뭐야? 몰라 나. 나 유리 형 뻔뻔하게. 자리 틀렸는데도 아 몰라. 저거 먹자. 저희는 가만히 없어요. 여기 가라. 아니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파리예요. It's a party. It's a party. 나 여기인데? 유리야. 유리야. 안쪽이야. 너 여기. 유리야. 유리야. 유리야 뒤야 너. 망했다. 망했어. 여러분들이 한 번에 성공하면. 완전 헷갈려. 전제기를 띄워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나 얘기했지? 전제기를. 여러분들을 전부 다 퍼스로. 저희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제기가. 그 정도는 해줘야 돼요. 냉장고. 두 담 하나씩 숙소에는 하죠. 노래가 너무 많아요. 조금 틀어주세요. 한 번도 안 틀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곡을 한 번 쭉 보여주세요. 네. 어려워. 많다. 너무 많죠? 얘들아 소녀시대 빼죠. 세 개. 멤버 중대로 하나씩만. 오케이. 세 개를 빼주세요. 소녀시대 빼고 그다음에. 런데밀랑. 런데밀랑. 아예 런데밀랑. 런데밀랑. 죽여. 오 죽여. 오. 오 런데밀랑. 오 런데밀랑. 죽여. 오 죽여. 소녀시대랑. 꼬랑. 런데빌랑. 런데빌랑. 아니야. 런데빌랑 아니야. I got a boy. I got a boy. I got a boy. I got a boy. 죽여주세요. 오케이.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요. 소녀시대를. 한 쪽이 막 몰려있고. 런데빌랑 빼면 돼. 런데빌랑 빼면 돼. I got a boy. 훌쌓하면. 죽지도 않아. 죽여 살려. 야 애들아. 이거 뭐야. 죄송해요.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런데빌랑. never die. 모든 노래가 저쪽에 다 몰라요. 하나 둘 셋. 런데빌랑 빌게요. 런데빌랑. 런데빌랑 빼면 돼. 런데빌랑입니다. 여기 있는 멤버들이 없는 아이가로콜을 살려야 죽여요. 어디 가니? 아이가로콜을 살려야 죽여요. 어디 가니? 런던을 죽여. 갑니다. 준비해. 바로.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여기 너무 좋다. 파이팅, 파이팅. 우리 1절 사업의 자리. 너무 예쁘지, 이거. 이거 때문에 이제. 아니, 여기부터. 파이팅하겠다고 모인 거 아니었어요? 파이팅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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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다 알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쉬운데. 나 바리. 뭐요? 뭐라고? 뭐라고? 한 번은 뭐, 그래, 한 번은 맞을까, 중국이니까. 지금 활동하는 거니까. 그래, 이렇게 살았느냐. 왔다! 자, 강세균은 두 장면제가 걸려있어요. 뒤로 와, 뒤로, 뒤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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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와, 뒤로 오는 게 많으니까. 선색이 바뀌었는데. 선색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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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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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야, 복권하다. 흔히 해. 아, 복권하다. 흔히 해. 아니, 허. 아, 흔히 해. 어? 아, 흔히 해. 유리야. 자, 선색이 와 냉동왕 끌리겠습니다. 에스레임에서 해 주지 못하는 것을 저희 휴관아이드로 해 드리겠습니다. 유니, 유니가 티파니, 티파니가 유니를 끌고 어디론가 갔어요. 네, 갔고요. 티파니, 티파니 수신호 받습니다, 수신호 받습니다. 아, 티파니, 유니. 원래 이렇게 끌고 가는 안무예요. 아, 이렇게 끌고 가는 안무예요. 아, 퍼포먼스입니까? 끌고 가는 퍼포먼스? 저희 댄스오버였어요. 아, 진짜 보딩만 하면 되는데 이제. 수화물은 싫었는데. 왜 그랬어? 이윤아 좀 들어보자. 아까 연습한 거를 아까 전에 누가 잘못, 그러니까 제 주변에 없는 친구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전에도 이 퍼트 할 때 여기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로 대고 왔어요. 무슨 얘기죠? 내가 아까 할 때, 아까 살짝 리허설을 할 때 보아하니까 유니가 제자리를 못 찾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찾아주려고 했다. 그래서 유니를 끌고 갔다. 오제 마음으로. 그때 그게 딱 걸렸다. 걸렸다. 유니가 아니야. 자, 다른 얘기죠, 다른 내용. 다른 통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1절을 쳤는데 보니까 내 주변에 어디가 비었어. 내 주변에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한동안 생각한 거야. 제가 거기 내 옆에 누가 없었는데 걔가 누굴까?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음악이 나오니까 유리 옆구나 생각이 난 거지. 그래서 유리를 끌고 내 옆에 세우자고 무작정 유리를 끌고 여기 다시 온 거예요. 아, 써니 얘기 아니고 써니? 맞아요. 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딱 유리 자리였거든요. 여기서 딱 쫙 하고 쫙 하고 둘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에 콘서트를 했는데 유리랑 티파니랑 되게 잘 추더라고요. 그쵸?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너 여기 자리 많냐. 너 아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이. 얘기해 줘요. 아니, 자꾸. 하파라지? 자꾸 뭐 언니가 틀렸다고 하는데 언니는 언니가 안 틀리고 다른 멤버가 틀렸다고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언니가 맞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유리는 뻔뻔하게 계속 추니까 자기 자리를 자꾸 다른 자리를 추워주니까 억울해가지고 지금 말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언니가 포커페이스가 진짜. 아까도 리허설 때도 저기서부터 이까지를 안 틀리고 그런 일이구나. 아, 그럼 냉장고는 불건너갖고 아, 아쉽다. 뭘 걸까요, 뭘.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 그럼요. 이거 갈 수 있어요? 아니, 또 갈 수 있어요. 자른색이랑 냉장고는 끝이 났죠. 유리만 잘하면 되나? 우리 이제 큰 거 잘하면 되나? 그러면 큰 거 건축 잘랐으니까 마사지로 할게요. 마사지를. 마사지를.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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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테틱. 마사지기? 어, 좋다. 전신전신. 마사지 기계 뭐. 어깨. 발 마사지. 발 마사지. 발 마사지. 발 마사지. 발이야? 어깨. 전신. 전신 마사지기. 오케이. 1번에 성공하면 좋습니다. 마사지기. 에스테틱, 에스테틱 집중하고 있자. 1인당 하나씩 마사지기. 오케이. 갑니다. 하나, 둘, 셋. 마사지. 기억나지? 에스테틱 1차가 지나갔으니까 소녀시나랑 런드빌라랑 나올 수 있어. 아이돌을 생각해봐요. 유리야, 유리야 파티 파티. 근데 보통, 보통 이렇게 제가 몰라서 그런데 파이팅 하면 딱 자리 잡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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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을 하면 그때부터 춤을 맞추고. 네. 뭐가 나올지 모르겠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두 개 더 빼드릴게요. 두 개 빼. 두 개 더요? 두 개 빼고 있어. 네. 알갈아보이 빼요. 알갈아보이잖아요. 빨몰이잖아요. 야, 지금. 수영영은 신발. 신발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운동화로. 소녀시대가 드디어 독을 품었습니다. 왜 우리가 소녀시대인지를 본지 모르겠어요. 원래 조금 품색 좀 이렇게 조충이 있으신데요? 아, 못해. 그렇지. 저를 보면서. 됐잖아. 야, 너봐요. 어, 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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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이야. 아직 맞추고 보자. 다들. 다들 이제 내려놨어요. 저기서 그러면. 하나 더 빼대요. 하나. 미스터리스턱. 미스터리스턱. 아니, 얘들아.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세 개 뺐잖아. 지금 세 개에서. 세 개 중에 하나만 빼라는 거지. 아, 더 빼준다는 얘기야? 아, 더 빼준다는 얘기야? 아, 더 줘? 저희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이제. 이거 거의 드리는 거예요. 가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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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세는 근데 의미 있는 분들은 가만세는 너 1년을 연습했는데 못하겠어? 인연했어. 아니, 다만세 안 돼. 그러면 더보이즈나 아니면. 아니, 더보이즈 다 맞았죠. 더보이즈 다 맞았어? 그러면 오케이. 세 세 빼 훗. 아, 그럼 다시 만난 세 개 뺄까? 다시 만난 세 개 뺄까? 그래, 다시 만난 세 개 뺐잖아. 다 만세 뺐게. 다 만세 아깝다. 다 만세 아깝다. 아, 여기 또 뒤에서 열심히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야, 우리 투표하지. 이리 와봐. 다시 만난 세 개 죽였어. 다시 만난 세 개 죽였어. 다시 만난 세 개 죽였어. 하나, 다시 만난 세 개 죽였어. 하나, 다시 만난 세 개 죽였어. 빼주세요. 한 번 더 뺐어요. 뺐어요. 자, 갑니다. 자, 음악 주세요. 파이팅! 자, 음악 주세요. 대박! 아, 쟤네들 거 부기 시작하네, 저쪽에. 하하하하하하 조혁이 왔다, 조혁이 왔다. 조혁이 왔다, 조혁이 왔다. 아아악!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노은이 진짜 빠르다. 야, 노은이가 진짜 빠르다. 처음 보면 이번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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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g on the representatives 아, 진짜 너무 귀여워 다 멈추다, 부인다, 부인다 weiter, ре위 outside 횡 Wind Çağ 잘 오지 마 Bianca 빨리 해 더 해 Xi Hatta, gustaría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안 되겠어요, 유리. 안 되겠어요. 너무 틀려나요. 아, 쟤 빼요. 유리! 노래를 안 돼야 돼. 그러면 이미... 멤버 빼도 돼요? 이미 태연이가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안 움직이는... 제가 몇 번... 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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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번에는 유리를 빼주게요. 클릭 멤버 빼고. 유리 찬스! 일단 유리 죽이자. 하나, 둘, 셋. 다 죽여. 유리를 다 죽이는 걸로 해가지고. 유리야는 일단 이쪽으로 보실게요. 뭐야 이거! 그리고 유리야는... MC를 보면서 생긴 멤버를... 근데 제가... 못 찾아. 왜냐면 제가 못 죽이대요. 그리고... 유독 틀린 사람이니까, 유독 틀린 사람. 유독 틀린 사람? 유독 틀린 사람이 되게 많아. 아까 썬... 이걸 계속해요 왜? 해 파트라서. 아니야 너 여기서 계속했어. 해 파트라서. 아무튼 너네... 조심해. 유리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틀린 거 같아. 진짜 틀린 거잖아.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이번에는... 뭐 아까 재빙게 하나 놔드릴까? 얼음 있어요? 얼음은 돼야죠. 얼음은 나와요. 팝빙수 기계 어때요? 팝빙수 기계. 팝빙수 기계. 빙수 기계. 빙수 기계. 빙수 기계. 양심도 없잖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몇 분을 들으면... 쟤네들어... 빙수 기계. 하나씩 달라고. 네 개만. 네 개만 주세요. 네 개만 주세요. 네 개. 네 개. 그러면 두당이 아니고 투당. 네. 투당 하나씩. 투당 하나씩. 투당이랑 투당이랑 무슨 차이예요? 두당은 머리를 한 명씩. 그리고 투당은. 우리 얘기할 때 하나 들어줄래? 언어 유의. 언어 유의. 나 몰랐네. 늘 티파니와 얘기할 때는 두 명이 옆에서 붙일 때 얘기를 틀어주고 있네. 네. 통역이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하네. 자 한번 갑시다. 자 틀린 사람 계속 빼면서 지내요. 고정이랑. 와. 진짜. 자 갑니다. 파이팅 한 번 더. 갑시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괜찮아 난 무대 위에서 프로니까.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아니 제가 의미가 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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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봤나. 야 너도. 나 앞에 이 수영 엉덩이를 이렇게 해. 아니 수영장은. 아 이거 수영장이야. 어 내가 해냈냐. 이야 진짜 대덕이들아. 이렇게 되면 소녀시대에 춤신 추명을 찾는 거네요. 아 결국에 지루야 지루 지루 서바이벌 간다 진짠 똑바로 해라 자 그러면 4명 남을 때까지 4명 남는 4명은 전부 다 저희가 팝핑을 두고 가자 4명 다 야 넌 믿는다 너네 다 믿어 저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노래예요 간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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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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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를 꼭 같이 보네 놀래가지고 내 선택 2절 아 잘한다 아 잘한다 6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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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했어 왜 왜 왜 여기 있어 야 랩호스한테 왜 저쪽이야 Q윤이가 Q윤이가 네모 소주를 먹을 때 이쪽에서 먹어야 되는데 제가 눈 마주치면 그래서 제가 쟤는데 기회에 남들 애고 없어 여기 있어 왜 나 그대로 열거 했잖아 그냥 나 그대로 열거했잖아 왜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분입니다. 오늘 댄스 키워들이 이렇게 떨어질 일이냐면 춤을 제일 잘 췄다니까 한 분들이 댄스라인이죠? 제일 많이 틀렸어요. 마지막 한 분입니다. 화이팅! 한 분만 떨어져 나머지 네 분은 팝핑수 되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준비하자. 집중! 경쟁이야, 경쟁. 뮤직 큐! 끝!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서 신나시면 안 되고요. 아니, 틀린 사람 봐달라고요. 우리 뵙고! 야, 런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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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명입니다, 한 명. 아, 어차피 서니가 틀리겠네요. 마지막 한 명. 오! 오! 아, 저기 아주머니야. 아, 저기 아주머니야. 아, 저기 아주머니야. 한 명입니다. 손님. 몇 심각 double- 낭닭 werd도 bara 가니. 아, 이게 뭔... 아주! 마지막 한 명이에요! 자, 마지막 한 명이에요! stars, you know, 잘 할까? little tiny little chance, you know. 그런 것이, very." Junior juke- 비킬림 편이야! ATHK wellbeing 진짜 뒤로가라 하겠지. 이래도 멋지게 하면 풀리셨다고요. 뒤로가. 뒤로. 하나, 둘, 셋. 과연 누가 전주시대의 핵심 멤버 있겠지? 잘한다. 뒤로 오자. 마지막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 잘해. 아, 솔로. 잘한다. 다 좋아. 동현 씨. 잘 맞어. 너무 좋다.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우리 솔로 씨 성공. 잘한다.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